예 오늘 저는 제가 사는 리조트에서 볼트를 불러서 선착장까지 가서 배를 타고 오는 꼬란상으로 여자친구가 놀러갑니다. 같이 가보시죠. 지금 여자친구가 볼트를 빌리고 있습니다. 볼트 불러서 선착장까지 가서 저희가 꼬란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메 savez기, 하나 둘 셋. 기임치.. 김치.. 김치.. 이것 좀.. 김치.. 말 좀.. 김치..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말 좀.. 삼성.. 삼성.. 새roundslardan doin Plug. 朋友 말해야겠어요. 다시 긋정게 말해야겠어요. once? 빨리 더 기본. ige한нож취 fueron 여쭤네. 빨리 빨리 통死. once? 빨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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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태국사람이 한국 언어를 안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사umu 두드ほ은 두드 play cut 두드 productos 꼬란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꼬란섬 가서 PC도 구매되고 여러분께 내부도 많이 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란섬 1인당 30받으로 2명 60받입니다. 꼬란섬 1인당 30받이고 4명 60받입니다. 꼬란섬 1인당 30받입니다. 꼬란섬 2인당 30받입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로 가는 사람들. 헬로우! 네, 오늘 여자친구와 같이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에는 사람들이 또 많아서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 재밌는 곳이에요, 태국이. 좋은 곳이고. 네, 지금 소란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성 가서 영상을 많이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내가 봤으면 사람들이 많고, 볼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가 되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있는데, 뒤에 나이 있는 것, 여긴 자유로운 거에요 여기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시즌으로 대화상 노래 그냥 여기도거든요 오, 엄청나게 생겨져 있겠네요. 차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포란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물동으로 포란참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포란참에 오는 촬영을 많이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포란 앨범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제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가게가 하루 렌트가 200받입니다. 그래서 포란섬에는 기본적으로 렌트 가격이 200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세고는 300받 정도까지도 하는데 보통 다 200받 정도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포란섬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렌트 오토바이를 들려서 투어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탈린 비 캐탈린 비 캐탈린 비 여기는 포란섬에 꾸에떼집입니다. 꾸에떼집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꾸에떼집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가격을 보니까 50받 60받 일반적인 꾸에떼집이네요.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그걸 먹지 않는다. 너무 잘 먹지 않습니다. 무슨 뭐에요? 무슨 뭐에요? 무슨 뭐에요? 무슨 뭐에요? 무슨 뭐에요? 무슨 뭐에요? 네, 오늘 꼬리띠오를 여기서 같이 꼬란시엄에서 여자친구랑 먹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굿노이 씨. 여기가 꼬리띠오 아유타야 있죠? 파타야에 있는 거. 15백 자리. 그거랑 똑같은 거에요. 가게가. 일반 꼬리띠 집인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꾸에이뚠오에다가 밥을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람은 밥핌. 그래서 꾸에이뚠오에다가 밥을 넣어서 비빕니다. 비비고 한 주저 딱 찹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유타야. 아유타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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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